취업을 뽀개! 뽀개! 뽀개서 퓨레이션 해주는 취뽀코디 여의도호랑이 권역주입니다 오늘은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은 취중생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고 관심이 많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취중생 입장이시면 주택금융공사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스터디는 하셨겠지만 그래도 정말 실수요자 저같이 실수요자나 아니면 부모님 세대 한국주택금융공사 너무나 정말 필요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애용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하지만 취중생 입장에서 여러분께서 이 공사에 대해서 이제는 기업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면접까지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공사 분석 잠깐 가볼까요 자 기본적인 건 해야 되겠죠 설립일은 2004년 3월 1일 되어 있고요 기관장은 이정환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단기순이익 나오는데 사실 뭐 항상 제가 강조 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중요치는 않다 인원현황 913명이고요 평균 연봉은 한 8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자세히 볼까요 알리오 사이트 가보시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알리오 사이트가 한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총계를 보면은 점점 더 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줄지 않는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는 항상 있다 그래서 희망적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18년 결산으로 보면 913명 정도의 인지원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런 자료들은 어디서 간다? 알리오 사이트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기관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사, 공공기관 항상 설립 목적, 취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유동화 그 다음에 주택금융신용보증 신용보증 그 다음에 연금보증 이런 주요한 어떤 세 가지의 원리가 있죠 원칙이 있죠 그래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서 뭘 한다? 국민의 복지 그 다음에 국민경제 참 재밌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공공기관을 봤을 때 복지를 위해 일한다 아니면 경제를 이바지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한다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뭐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런 주택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인간에게는 우리 삶 가운데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상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설립 목적 또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여러 번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기관이 하는 일을 설명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실제로 질문이 나왔었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정책 모기지를 공급한다 제가 이렇게 답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방송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지책자의 금리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서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뭘 한다? 보금자리로 적적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굉장히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로는 유동화 증권 발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이 한국직업방송에서 제가 예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의 유동화 증권 그러니까 MBS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치포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데 한국주택금융공사 하면 유동화를 모르면 도저히 뭐 그냥 지원도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MBS, MBB를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볼까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주택금융 신용보증을 공급하고 있다 서민의 주택 안정과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중동금 대출이라든지 또 한 가지 뭐다? 건설자금 대출까지도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영모기조론이죠 주택연금 너무 중요하죠 주택연금도 실제로 취급하고 있다 뭐예요? 주택연금이라는 게 아파트를 담보로 아니면 거주지를 담보로 해서 오해? 연금처럼 받는 거죠 그래서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형식이다 영모기조론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 발행한다 보금자리론이다 주택보증 지원한다 연금 공급한다 이게 홈페이지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 좀 서술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 포인트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유동화 증권 발행한다 보금자리론이다 주택보증이다 주택연금 공급한다 이 네 가지 주요하는 일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지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고 좀 이따가 제가 실제 기출면접을 통해서 MB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의 전략 목표는 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생애 주기 맞춤형 포용적 금융 주택금융 플랫폼을 구축한다 뭐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화를 한다 뭐 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릴게요 글을 읽어보시면서 캡처를 뜨시거나 글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라는 뭐 지속가능 미래 성장 성장 동력 확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전략 목표는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 체제를 확립한다 이렇게 입고 있고요 실제 이제는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기출면접을 빨리 들어왔냐면 사실 이 기출면접에 우리가 했던 얘기 기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이 ppt를 준비하면서 바로 기출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공공기관이 공익성과 수익성 중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거는 꼭 한국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최근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가다 보니까 우리 4학년 학생이 이번에 인턴을 하는데 공사예요 공사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죠 공공성 항상 공공기관은 뭐다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답변을 할 때도 물론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만은 공공성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거리를 제가 준비해 드렸으니까 보시고선 여러분만의 해석력 여러분만의 말로써 이거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공공기관을 우리가 평가했을 때 또한 정부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평가했을 때 지금까지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지표로 평가를 했었죠 무슨 얘기예요? 정량적 평가를 그전까지 계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매출이 얼마니?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효율성을 냈니? 얼마나 꼈어? 이런 걸로 평가를 했었죠 왜 그랬냐면 반성이 좀 일어났습니다 80년대 이후부터 30년간 지렸던 신자유주의의 태도 안에서 사실 공공성이라는 어떤 기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공성의 훼손이 좀 일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 세 번째로는 정부는 민간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관리화를 강조했지만 이제까지, 이제는 뭐다? 다양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제고하는 데에 미흡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거를 살리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게 키워드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은 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공공기관 평가,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공공기관을 봤을 때는요 공공성,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인데 자,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근로요건 개선 지역사회 발전점,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야, 공공기관이 수익성이 중요해, 공공성이 중요해 라고 만약에 질문이 온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다? 아, 공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때로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밸런스 있게 균형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다? 공공기관이 지금 평가들이 대부분 공정성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해석의 능력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팩트 논리를 제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책임 윤리 경영이다, 지역 공헌 등이다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뽑았거든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새로운 사업 목표나 비전이 중요하다 또한 네 번째 나오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1차적으로 공공기관의 여기 나오네요 제가 아까 강조 들었었죠 설립 목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공공성 이미 있습니다 공공기관은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영업이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치는 않죠 뭐가 중요하다? 그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에 이바지하느냐 설립 목적의 복지 증진, 국민 경제 이바지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설립 목적에 충실하는 게 공공성 회복의 중요한 모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질문이 온다면 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 아까 말씀드렸어요 설립 목적이 뭐가 있죠?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가시면 아까 제가 소개도 해드렸지만 홈페이지 가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설립 목적, 국민 복지 증진과 뭐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 포인트 여러분 꼭 중심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접 준비 또 두 번째 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인데 사실 또 기출문제 이게 나왔었죠 적격 대출과 보금자리로는 차이점이 뭐니? 이 질문은 뭐였을까요? 그만큼 얼마나 우리 취준생 분께서 지원자 분께서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잘 이해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상품의 차별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적격 대출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겠죠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수요자 대상으로 빌려주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입분들에게 특히 선배들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에게 아파트를 소유하신 분들에게 아니면 집을 소유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마 대출이 좀 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출이 어디서 나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적격 대출로 준비하신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뭐냐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장기 고정 대출이다 그래서 막 15년, 20년, 30년 30년 동안 갚는 적격 대출이겠죠 12년 3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조건은 뭐냐면 9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입니다 적격 대출이라는 이름은요 은행의 대출 자산을 한데 모아 기간 투자해서 팔고요 곧바로 현금을 챙기는 방식인 유동하기에 적격인 유동하기에 적격인 규격화된 대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격 대출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교수님 그 적격 대출이 정확한 이게 의미가 뭔가라고 부른다면 딱 이거예요 유동하기 좋게 규격화된 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다? 적격 대출이라고 해야 합니다 또 유동하기 얘기 나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MBS 모르면 유동하기는 건 모르면 여러분 뭐 말이 안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합니다 유동화가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유동하기에 적격인 규격화된 대출이 적격 대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네 번째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유동화를 취하게 되고요 여기 나오죠 상품 명칭과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자율적으로 판매하지만 HF가 이를 주입해서 주택 저당 증권 MBS 형태로 유동화하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여섯 번째 보면은 또 고정 장기 고정 금리 상품보다 위험이 낮죠 왜냐하면 적격 대출은 낮은 이유가 왜냐하면 유동화하기 때문에 사실 은행권 입장에서 금융권 입장에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정 개선과 채권 부실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일곱 번째로 장기 고정 금리 적격 대출이 확대가 되면요 단기 변동 금리 일시적인 상환 대출 비중이 감소해서 가계 대출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MBS 이해 못하면 제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다 이거예요 그냥 유동화 얘기입니다 유동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다 유동화 얘기인데 표를 보면서 잠깐 이야기 해드릴게요 채무자가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 살려고 해요 집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은행을 가죠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려고 가요 그럼 금융회사가 가서 1억을 빌립니다 대출을 합니다 그럼 뭐요? 대출 채권이 생기죠 그럼 금융회사는 1억 원이라는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억 원을 빌리는 사람이 한 명이겠습니까? 천 명이면 만 명이면 어떡합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나겠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겠죠 만약에 천억 원이 나갔어요 2천억 원이 나갔습니다 대출해줬어요 만약에 그거 못 갚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뭐냐면 금융회사는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냐면 대출 채권을 양수해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그냥 양수해버려요 그러면 한국주택공사는 그걸 가지고 신탁계적을 통해서 MBS를 시키죠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이거를 투자자들에게 발행을 합니다 그럼 투자자들이 이거를 당연히 발행 대금을 줄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대출 자금이 되는 거죠 이 플로우 아시겠어요? 이 순서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금융회사 여기 보이죠?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사실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건데 이미 이걸 가지고 유동화시키기 때문에 투자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한국주택금융소가 유동화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정적인 재현을 통해서 뭐하고 있어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주택이 안정화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설립 목적이 뭐였어요? 복지 증진한다 복지 증진한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아시겠어요? 유동화가 안 되면 아마 금융회사에는 대출을 안 해줄 겁니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리스크가 큰데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그걸 해주기 때문에 뭐가 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실수요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하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생활이 안정이 되고 가정이 안정이 되는 국민경제에 이바지 되는 이런 어떤 시그널이 어떤 프로세스가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동화 증권 MBS 꼭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보금자리론은 뭐냐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업비 스타일 보입니다 적격대출과 마찬가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된 주택담보대출인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적격대출은요 자격대상이나 주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은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사실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똑같아요 장기금리 똑같습니다 장기로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돼요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서 만든 상품 이게 뭐예요 보금자리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 한번 볼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실제로 주담대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보면요 보금자리론 신혼 다자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진입돈대출 이렇게 네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변하지가 않는 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진입돈대출 이건 참 변하지가 않죠 항상 있는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표로 이제 준비해봤어요 한번 볼게요 주단제 상품 설명해보라 이거 매번 나오는 질문이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진입돈대출 대상자는 성년이죠 그 다음에 연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맞벌이 신혼부가 차는 8,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는 1억 원 이하 연소득 이런 분들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그 다음에 적격대출은 제한이 없죠 이게 큰 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큰 차이다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이다 보니까 연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커트라인이 존재한다 그럼 디듬든 대출은 뭐냐면 더 힘들죠 규격이 더 엄격하죠 일반인 6천만 원 그 다음에 생애 최초죠 생애 최초 신혼 두 자녀 이상 7천만 원 이하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린 거는 디듬든 대출이 보금자리로 보다 좀 더 까다롭습니다 보통 생애 최초 자금 대출이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디듬든 대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를 뭐냐면 무두택자와 일주택자 보금자리로는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가능하죠 적격대출도 일주택자 가능합니다 근데 디듬든 대출은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더 커트라인 엄격합니다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디듬든 대출이 마련되고 있는 거고요 처분 가능한 일주택자 얘기는 뭐냐면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돼 아파트가 두 채예요 집이 두 채입니다 그럼 뭐야 2년 안에 하나 처분하면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다 가능하다 디듬든 대출은 뭐야 아예 주택 있으면 아예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자 주택가격은 6억 원 미만 그 다음에 적격대출은 좀 더 크죠 9억 원 미만 그 다음에 디듬든 대출은 5억 원 미만 굉장히 까다롭죠 그 다음에 주택규모 쭉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만기 보면은 장기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10년 15년 20년 30년 쭉 장기 대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죠 사실 단기 대출이 아니라 이렇게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또한 실수요자 중심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이죠 자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 3년 3년인데 그 뜻은 뭐겠어요 아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수요자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질문이 왜 질문에 가장 나오냐면 실수요자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알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게 뭐지라고 대부분 이해하시는데 피부에 와닿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빠르거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거 갚고 싶어요 그런데 중간에 갚게 되면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뭐냐면 3년 이내에 갚았을 경우 3년 이내에 갚았을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 발생하는데 1.2% 슬라이딩 방식은 뭐냐면 3년에 걸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1.2%예요 그런데 만약에 1년 후에 갚게 되면 0.4%가 마이너스 되죠 그럼 0.8%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생깁니다 2년 있다가 생기면 0.8%가 없어지고 0.4%만 남잖아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기본에는 1.2%인데 1년씩 차감이 된다 0.4%씩 차감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3년 이내에 갚게 되면 발생을 한다 3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갚아도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안 나와요 상황 구조는 분할 상황이겠죠 당연히 대출 한도는 3억 원 5억 원 2억 원까지 돼 있고요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도 제한 보금자료 같은 경우에는 DTI 60% 최대 LTV가 70%까지 되고요 적격 대출은 DTI 60 LTV 70% 대입도 대출은 6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DTI와 LTV 여러분 주택금융공사 지원하는데 DTI가 뭐고 LTV가 뭐고 또 신 DTI가 모르면 이건 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칩보코드를 통해서 특히 제가 말하는 이런 어떤 금융 쪽에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이런 회사는 이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인 소양 여러분이 이 회사 이 공사에 아니면 이 은행에 아니면 이 이 증권회사에 기본적으로 경제인으로서 또한 여러분이 취재생 입장에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 같은 거는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그 댓글을 좀 읽어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가 들면서 저도 그런 댓글보다 참 기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여러분 기본적으로 DTI와 LTV가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LTV가 뭔가요 LTV가 뭔가요 그렇죠 뭐야 주택담보대출 비율인데 뭐 했어요 벨류레이셔입니다 벨류레이셔 그러니까 내 자산가치 대비해서 내 자산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내가 빌릴 수 있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LTV가 40%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3억 원짜리 담보대출을 받는데 그럼 뭐가 돼요 최대 금액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3, 40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까지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TV가 40%다 이런 뜻 아시겠죠 그러면 DTI는 뭐예요 DTI 인컴입니다 인컴 소득 대비해서 내가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소득 대비해서 원리금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데 이런 뜻이죠 자 뜻 볼까요 DTI의 뜻 볼까요 총소득에서 부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는 아시겠죠 자 비교를 볼게요 그러면 DTI가 있었고요 실제 2018년도 초반에 신 DTI가 정부에서 끄집어냈죠 왜냐하면 주택을 이제 조이기 위해서 신 DTI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도 너무 많아서 제가 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DTI와 신 DTI 여러분 뭐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은행권 지원하실 때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나오거든요 자 신 DTI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DTI는요 여기 볼게요 제가 빨간 글 해놨죠 신규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대출을 받을 때에 내 소득에서 내 연봉에서 신규 주택 중심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게 되고요 신 DTI는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대출 받았던 모든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러면 뭐가 엄격해요 그렇죠 신 DTI가 더 엄격한 거죠 왜냐하면 신규 주택의 한 상가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신 주택 자금 대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고요 대출이 덜 나오겠죠 그래서 신 DTI가 튀어나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DTI를 40% 잡는다 그러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럼 뭐야 원리금 상환액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까지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대출을 받으러 갈 때 대출을 받으러 갈 때 이런 LTV와 DTI에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고 싶어도 뭐가 돼요? 내 연봉 내 연소득 아니면 내가 담보로 잡아야 할 아파트의 가격 이런 걸 가지고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내가 더 많이 받고 싶어도 맞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왜 자꾸 이런 신 DTI 아니면 DSR 이런 걸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지금의 가계부채가 거의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의 뇌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가계부채가 커졌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규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신 DTI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부가 대출을 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신 DTI 냈는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대출을 하고 자꾸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려요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하나요? 야 안 되겠다 DSR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보셔야 돼요 빨간 글씨 뭐가 돼 있어요? 볼게요 모든 주택 원리금 상황이죠 거기 플러스 뭐야? 기타 대출의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 상황입니다 저는 거 볼게요 신 DTI는 뭐냐면 뭐가 돼 있어요?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황이에요 원금 안 갚아도 돼요 이자 상황까지 계산합니다 근데 뭐냐면 DSR은 뭐냐면 보세요 원리금 상황이에요 원리금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대출이 안 나옵니다 이 원리금까지 다 계산해요 내가 갖고 있던 마이너스 통장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대출 기타 대출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덜 나오죠 비율에 따져서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정말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만큼 정부가 뭘 하고 있다 정부 어떤 대출 주택의 주담대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DSR이 지금 은행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으로 뭐다?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RTI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임대 사업자의 이자 상한 비율을 계산해서 보통 우리가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볼까요? 또 2020년 채용 트렌드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이제는 강의하다 보면은 교수님 이게 내년에 채용 시장이 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짬을 위해서 보너스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자 2020년 채용 트렌드 잠깐만 볼게요 자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이겠죠 이거는 뭐 이미 지금 2019년도도 어느 정도 기본으로 잡혀왔고요 자 공정성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금융권 중심으로는 공정성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2018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채용 트렌드가 실제로 공정성 이슈였고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공정성이 이슈가 된다 그래서 객관화된 평가들 그 다음에 AI 면접이 확대되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AI 면접 여러분 매번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굉장히 새롭고요 그 다음에 연습을 안 하시면은 사실 AI 면접 그렇게 좋은 점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분란자 채용이 좀 확대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직무 능력 연계 이거는 뭐 매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과 관계된 사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중고 신입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들 참 이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얘기는 좀 무르지만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사실 중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빡 웃으실 것 같아요 나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중고 신입이 증가된다 2020년은 더더욱 증가될 것이고요 6개월 정도 미만한 신입들이 다시 한 번 채용 시장에서 구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2020년의 어떤 채용 트렌드들이 눈에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플러스 이렇게 2020년 채용 트렌드까지 좀 알아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 증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사실 모든 적격 대출이든지 보금자리론 기본적인 상품 이런 것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수박 겉탈기 식으로 그냥 대충 알고 오세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이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이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만의 해석의 능력 항상 여러분께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공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설립 목적에 의거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정리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호랑이 권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